Q. 록스타 활동 멤버들! 네! 국개비즈 활동부터 우리 후속곡 록스타 활동까지 사이클스 고생 많았다! 고생 많았어! 진짜 고생 많았어 그리고 진짜 열심히 했고 재밌게 했고 근데 진짜 훅 지나긴 했어 6주 나였대 6주 우리 그 외에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에 들었는데 6주 했다니까 그리고 또 진짜 신기했던 게 저희가 너무너무 좋아하던 선배님들도 다 계시고 그 사이에 저희가 있으니까 이게 현실이 맞나? 그 화면 모니터로 보는데 선배님 있고 새님이 있고 선배님이 있는 거 알겠어? 맞아 맞아 이거 맞나? 너무 현실적이야 되게 신기하더라고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많은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산업 할 때도 몇 백 분씩 와주시고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산업 때 줄민이가 자꾸 울었잖아 맞아 막방이에요 막방 아니 그 마지막에 이제 랍스터 산업 마지막 산업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딱 세은이랑 원 투 쓰리 포 할 때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눈을 마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딱 세은이 보고 웃었는데 세은이도 저를 보고 웃은 거예요 그래서 설렀어요? 설렘니? 설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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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감동적이지 감동적이지 그래서 약간 막 쉽지는 않았잖아요 여기까지 오기가 알지 확실히 그 힘들었던 순간들이 막 생각나면서 비가 엄청 오고 바람도 엄청 부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제 아침부터 고생해 주시고 복합적인 감정들로 인해서 그냥 뭐 후행해버렸죠 아무래도 우리가 그 스케줄 소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막 이럴 시간이 없었잖아 근데 아마 각자 다 재밌고 즐기긴 했지만 또 그 속에 작은 어떤 힘듦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말하지 않아도 얘도 똑같이 이런 힘듦이 있겠다는 걸 알고 이제 무대에서 그걸 보니까 이제 김민이가 이제 못 참은 거예요 전 참았고 너도 느꼈잖아 아 느꼈어 너도 느꼈잖아 하지만 이제 세은이는 참았고 형은 못 참았죠 진짜 많은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또 좋은 일도 너무 많았어서 좀 진짜 신기했고 행복했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우리 사이코스 진짜 첫 앨범 활동 이렇게 너무 잘 마무리해서 고생 많았고 잘했어 얘들아 그래서 오늘은 우리 고생한 사이코스를 위해 잠깐 쉬어가는 시간을 준비했는데 맛있는 음료를 어? 지금 뭐? 갑자기 뭐지? 드디어 만나는 문사이코스 나의 인간의 목을 환영한다 뭐야? 나의 인지 기회로 피매던 꿈의 버티를 포우드 저전의 KBS를 포함하다는 성환하는 영화지 하지만 꿈의 버티를 잡는 동안은 엄청난 죄를 지켜받도록 죄? 죄? 그 죄들이 산산조각난 채 구천을 떠돌면 나를 괴롭힌다는 걸 알고 있나? 산산조각났다 산산조각났다는데 구천을 떠돌았대 우리의 죄들이 우린 오늘 쉬러 왔잖아 우린 죄를 안 저질렀거든 우리는 맛있는 음료를 한 거 저런 죄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맞아 저희들 너희들 처벌 밖의 징벌을 돕고 가지 죄의 바쁜 자를 무엇을 찾아내지 못하면 너희의 꿈이 다시 일어받을 것이다 우리 대비 전화로 돌아가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대비 전화로 돌린다고? 안 돼! 아 그 다음 저건 뭐야? 저건 뭐야? 저건 뭐야? 뭘까요? 야 성공! 우리 지켜놨어 성공! 여기 자식 거스라고 그냥 헌터가 읽어줘 헌터가 목소리 비슷하니까 헌터가 목소리 나는 네가 지난 겨울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아 근데 나 어이없는 게 하나 있어 본인이 우리 조각을 다 흩어지게 해놓고 왜 본인이 본인이 사해주고 말고 너 때문에 붙이면 진짜 너 때문에 쌍방이야 쌍방 이거 너가 가져가니까 우리가 찾으려고 죄를 지은 거 아니야 이거 봐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안 가져갔으면 우리가 죄를 지을 일도 없어서 내려놔 야 너 잠깐 내려와봐 야 너가 꿈에 좋아 너가 우리의 힘을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는데 죄 봐봐 울고 있는 민재 운 죄 멤버들을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울어 왜 또 울어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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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쓰레기하고만 노멘트리하고만 자 헌터 고집이 살짝 고집이 살짝 넘었지 웃는 얼굴을 잘 못 봤는데 자기 의견을 약간 잘 표현하고 그래서 가끔씩 고집이 살짝 고집이 살짝 셀 때가 셀 때가 있어요 셀 때가 있어요 자 팝관도 이렇게 칭찬해주네 에 자 해찬이 하지만 나만 아니는데 이기적이네 뭐죠? 나만 아니는 죄 야 야 나 정답 야 어떡해 야 안 돼 야 안 돼 야 안 돼 아 맞아 두 팀 한 팀씩이라 했지 이거 누구야? 수민이 카메라를 등진죄 맞추면 맞추면 진지 금쪽같은 네 멤버째 아 나 갈피를 못 잡겠어 이거랑 이거 있잖아 경도 위도 어 맞아 그래 카메라를 등져서 금쪽같은 거야 오케이 현우 말한 거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양심 어딨어? 쟤 다 있는 거야 다 있는 거야 우리 게임 위도에서 나를 다 있어요 이거 아니 강릉에 떡볶이 있잖아요 지붕도 있잖아 맞아 지붕도 있잖아 밥도 있고 밥도 있지 삶도 있고 아 강릉 강릉에 다 있습니다 강릉에 삶도 있고 나무도 있고 떡볶이 다 진짠데요 진짠데 나 맞춰봐 맞춰봐 진식이 형 문제다 멤버들을 사랑하는데 잘생긴 죄 멤버들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는데 뭐야 왜 울어 뭐야 왜 울어 진식이야 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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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박세입니다 왜? 왜? 그래 이거 지가 1등이로 해줬어 하나 둘 셋 말도 안 돼 제정신이야 뭐 하는 거야 양심 있게 적었어요 양심이 어딨어 양심이 역시 양심 없지 딱같이 한다고 박지민이죠 박지민이죠 아 김쪽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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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자 하나 둘 셋 하면 검은토끼다 검은토끼다 아 아 아 왜 내가 금쪽같다고 저 금쪽이야 유준이 나도 이거 묻는 거야 멤버들을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멤버들을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아 갑작스럽게 얘기하니까 뭐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앞에 있는 아니 뭐야 생각보다 수위가 낮네 이 정도면 뭐 그냥 뭐 봐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니까 이 같은 제목을 가진 사람들끼리 자리를 좀 분배를 하면서 앉아있어 자 네 진식이 일로 오면 되겠다 카메라를 등지지 않는 죄 어 오 역시 방금 주민이 형 등졌는데 카메라를 등지지 않는 죄 어 그럼 주민아 뒤로 돌아서 해 그냥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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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아까 엑스에 얘기한 것처럼 이 죄의 경중을 따져라야지 이쪽부터 이렇게 쭉 돕시다 저는 이날 옷길에 부셨어요 카메라 등진 것밖에 없습니다 파괴왕이었어요 그냥 촬영마다 파괴했죠 뭐 하나씩 그래? 배드민턴 했을 때 그 뭐지? 정석이? 아 이거 깨는데 깨는데 이것도 깨졌어 라켓 부수고 일단 옆에 있는 주민 씨는 후라이템 집에 넘기고 몇 분한테 아 내가 진짜 배드민턴 잘 치는데 아니 왜 죽이려나 그거가 만약에 제 머리에 맞았잖아 어 어 그리고 그 토끼 팀 고를 때 스포하고 맞아요 맞네 나보다 제목이 많네 근데 나는 좀 큰 거 같긴 해 스포하는 건 좀 큰지긴 해 긍정하십니까? 긍정하시는 거죠 근데 왜 그랬어요? 뭐 웃기려고 한 거지 당당한 모습 맘에 들어요 좋아요 좋아요 일단 노란 머리 한 번 말해봐 네 저는요 일단 뭐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이고요 이게 제일 큰 죄야 내가 볼 때 아직까지도 자기의 죄를 뭐 안 뉘우치고 있어 넌 니 죄를 니가 알렸다 알렸다 기회를 한 번 더 줄게요 본인이 사이클로스 내에서 비주얼 순위 진짜 솔직하게 몇 등이라 생각해 1등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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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만 박수현 씨 넘어가시고 아 이거는 같은 죄이긴 한데 결이 달라요 이건 이기적인 거고 형 뭔데요? 그때 강릉에 다 있는 걸 얘기했는데 근데 실제로 다 있는 거예요 아니 떡볶이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그건 강릉이 아니라 예산에도 있고 형 옷 입었죠? 바지도 입고 TSG도 입었잖아요 그건 똑같은 거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경중을 따주려면 약간 뉘우치는 모습도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경중을 따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뭐 죄면 죄면 하지만 자 덕분에 여러분들도 다 맛있게 밥을 드셨어요 그쵸 같이 득을 보기도 했고 팀을 위해서 내가 총대를 맸다 그쵸 우리 팀을 위해서 그쵸 우리 팀의 배고픔을 허기짐을 내가 해결해주기 위해서 맛나게 먹었잖아요 야 이거는 죄가 아닌데? 잘했어요 죄 유죄 유죄 아니 저는 살짝 궁금한 게 저 이 팩폭의 정의가 뭐죠? 팩트폭력이요 그렇죠 그럼 팩트라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죄인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팩트거든요? 어?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와야 돼? 제가 봤을 때 이거 어필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그래요? 그거를 해봅시다 각자 팀별로 내가 이 네 개 중에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제목을 하나씩만 얘기합시다 투표를 통해서 투표를 나눕시다 오케이? 제가 봤을 때 다들 다 양심의 가책을 일만 조금이라도 느끼지않고 맞아요 저는 뭔가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나보긴 해 나 울었다고 죄가 됐어 솔직히 저기가 맞아요 여기가 뭐 멤버들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길 수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기가 제일 어떻게 우리가 그걸 헤아릴 수 있어요 애초에 하나 둘 셋 아 정말 없었으면 만약에 이게 사랑하는 게 죄라면 진짜 저희는 사형입니다 자 그럼 사형으로 가시죠 사형 사형 안녕 안녕 근데 샌씨는 저희 회사에 들어온 지 일주일이 채 안 됐을 때부터 자기가 무조건 여기서 3등 안 해본다고 볼 일주일도 채 안 돼요 맞아 진짜 그랬어 진짜 그랬어 얘는 그냥 원래부터 이랬어 그러면 지금 저희 엄마가 나와주신 저희 어르신이 무지하는 거예요 아니 야 너 너 너 너 너 저는 저희 엄마의 입장도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너희 어머님도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지금 전화 연결해 전화 연결해 괜찮아요? 뭐 상관없죠 야 한 번만 가자 지금 떨리는 거 같은데 아니요 아니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절대 만약에 만약에 어머님이 네가 1등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조각하러 버텨어 스컬 여보세요 여보세요 박수 지금 무슨 촬영을 하고 있거든? 어 근데 그 엄마한테 그 이제 뭐 자문을 구할 게 있단 말이지 어 지금 촬영하고 있어? 어 하고 있어 인사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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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민지 형이 이야기를 해줄 거야 어 아니 어 민지 박수 어 민지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그래 민지 고생 많았어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세윤이 말 안 듣긴 하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트리키 하우스 자체 콘텐츠 있잖아요 그거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머니께 지금 저희가 좀 질문을 하나 드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진짜 있는 그대로 거짓말 1도 없이 그냥 딱 솔직하게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그래 세윤이가 어머님 아들이 잠깐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싸이커스 비주얼 순위 1, 2, 3등만 딱 말씀해 주시고 어 엄마 엄마 1, 2 종민이 2 2 2 2 2 3 3 3 3 3 3 3 5 어머님! 세윤이는... 세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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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높은 지금 이 번호가 대박나게 생각하셨어요 우리 세윤이는 세윤이... 세윤이... 뒤돌아있을 때야 돼 세윤이... 동생이... 아... 내 동생이 유진을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다 좋아해 예 잘 들었고요 애들이 자꾸 막 저 순이 낮다고 해서 이제 우리 엄마가 낳아줬는데 라고 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낮은 순이를 고르실 줄 몰랐고요 예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마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유쾌하시다 세윤이 쟤는 증명났습니다 증명됐죠 그러면 5개, 4개, 3개 이렇게 들어갑시다 이게 스팟이에요 스팟 잠깐만 지하가 있어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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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무섭겠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첫 통인 것 같은데 두다마도 이거 가면 안 될 것 같죠 무서운데 이거? 혹시 불 꺼진 곳이 있으려나? 내가 봤을 때 지하야 무조건 아니 근데 난 솔직히 아무것도 안 무서워 나도 안 무서워 나도 안 무서워 나도 안 무서워 막 전기톱 막 아니 그 사이에 진짜 균실이 있을 수도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이거 그러면 내가 바로 업어치기 그냥 근데 안 업어치죠 안 잡혀 야 잠깐만 203으로 들어가서 이게 방 3개 합친 것보다 출구가 더 길어서 이게 맞아? 이게 맞아? 공지하면 돼요? 내가 봤을 때 이거 다 뭔가 기운이 얇는 줄 알고 나 뭔가 지하가 온 거 형 순서를 어떻게 할까 가위바위보로 정하죠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 이긴 사람이 다 정해질까? 오케이 오케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와 와 그러면 이긴 팀에서 순서랑 고정방 하나씩 다 정해줘 그래요 와 이거 잘해야 되는데 우선 신중하게 판단해 보자 근데 수민이 일단 지하가면 기절할 수도 있어 수민이 진짜 못 돌아올 수도 있어 방송상 재미있으려면 수민이가 지하를 가야 되는데 맞긴 해 수민이 소리 없이 쓰러질 수도 있어 야 수민아 헐떡이는 거야 원래 진지한 놀라면 소리도 못 질러 그러면 자 멤버들을 사랑하니까 첫 번째로 다 가는 걸로 장소는 어디로 갈까? 우리 아무나 해도 되냐? 내가 볼 때 여기가 제일 어려워 보여 여기가 거의 미루야 그러니까 미루인데 이제 또 진식이 형이란다 민지 형이 명석한 두뇌 진식이 형이 명석한 두뇌 진식이 형도 명석한 두뇌 내 머릿속에 멤버들이 생각밖에 없어 그렇지 내가 그거 말하고 싶었던 거잖아 거자는 말 거자는 말 맞아 너 빼고 다 있어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203호로 가세요 오케이 그럼 203호에서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팀은 어디로 갈까? 너가 양심은 어디 있어? 양심은 어디 있어 팀 네? 두 번째로 가세요 좋아요 두 번째로 가시고요 그럼 거긴 202호로 가세요 지하만 다니면 돼요 네 그럼 202호로 가시고요 세 번째는 저희거든요 그럼 우리가 201호로 갈게요 좋아 그럼 여기가 지하네 지하네 그래 재밌으려면 그렇게 가야지 그래 뭐 흠은 뭐 그래 지하니까 더 빨리 밝힐 수 있는 거잖아 그냥 다들 메인 하나는 정해져 있고 다른 데 가도 되는 걸로 생각하면 될 거 같아요 그러면 갔다 오면 와서 팀별로 몇 개씩 찾았고 어디 갔다 왔는지 좀 브리핑을 서로 하면 될 거 같아요 좋아요 그리고 저희 테이크샵 이제 선물 받으러 기억하시죠 스태프 동행권 하나 둘 셋 짜란 우와 뭐야 이게 뭐야 스태프 동행권? 스태프 동행권입니다 잠깐만 그러면은 그럼 작가님이나 피디님 가시는 게 제일 하고 여기 있나요? 끝을 싹 보고 웃으시면 이제 여기다! 이것도 가면 홍보를 지켜야 돼서 아 그럼 감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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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재밌게 그냥 한 팀만 쓰는 걸로 하자 오케이 오케이 지하실 오히려 안 보여가지고 잘 되지 않겠다 그래 수민이 형 근데 왜냐면은 같이 가도 수민이 형은 어차피 무서워해 그냥 다를 게 없었어 아 열다섯 개를 빨리 찾아서 우리가 이제 복수를 해야 되니까 다 같이 한번 화이팅 해볼까? 자 우리 수민 씨 까지 좀 수민이 형 귀 조심 수민이 지금 권먹어 줘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안 돼 수민이 없잖아 힘이 나 힘차게 할 수 있다는 사람 자요 잘했어 아 고마워 시키 아 싸이크스 후후후 안 돼 수고하세요 오래전 사나이 떠났고 오늘은 수민이가 떠날 거야 아니 믿지면 왜 겁주려고 한 거야 아 진짜 너무 싫어 야 이게 맞냐? 여기 사나이 너무 좋지 않거든요 지현 바람이다 살아있나? 살아있는 거지? 고마워 아하하 고마워